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이용기 기장입니다. 아울러 조정실에는 윤종호 기장과 송성훈 기장이 저와 함께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수고할 예정입니다. 손님 여러분, 자기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드리고자 제가 교획된 이 특별한 비행을 통해서 잠시나마 손님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탑승하고 계시는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 380 항공기입니다. 일명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우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입니다. 오늘 비행의 여정은 인천공항을 이륙 후 강릉, 포항, 울산, 부산 상공을 통과한 후 제주도 상공을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한반도 일주 비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